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제가 오늘 인제 300 네구에 출전을 하게 돼서 아침 일찍 왔어요. 토요일인데 라이센스 따려고 지금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인제 라이센스가 작년에 만기 돼서 아쉽게도 이번에 따러 갑니다. 그 저스터로 한 번 가볼게요. 사진 촬영할게요. 스크린 앞쪽으로 던지고 마스크 잠깐 벗어주세요. 8시 40분 실전주행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 접수를 마치고 실기 주행을 하러 서둘러 가볼게요. 시간이 엄청나게 촉박해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이겠습니다. 실전주행 아니 실기 주행하고 올게요. 지금 라이센스 실기 주행이 끝나고 오늘 같이 온 카이예요. 카이? 카이 겁먹었어 어떡해. 밥을 먹으러 왔는데 호텔 쪽에 있는 음식점들이 메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약간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되나? 산속이라서 되게 강도 있고 경치가 완전 예쁘고요. 이렇게 나오면 맛있는 맛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밖으로 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두부전골 2인분하고 막국수 하나랑 곰치 편육 이렇게 시켰어요. 일단 주문한 거를 기다려 볼게요. 짠 오 이게 편육이구나. 두부 나오고 두부전골이 나왔어요. 좀 편하게 먹고 느긋하게 소화를 시키고 할 수 있어서 뭔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좋네. 어제 진짜 하루 종일 굶었어요. 바이크 준비하는. 어제 준비를 미리 안 했어. 맛있네. 맛국수. 전골. 전골 맛있다. 일단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아침에 컨셉으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니까 이것도 못 벗는 거예요. 계속 계속 쓰고 다녀서. 밥을 다 먹었습니다. 이제 기름을 사고 묶기를 할 거예요. 아 배불러. 오빠 잠깐만요. 연습 못 할 뻔했어. 지금 장비 검사를 끝내고 연습 주행을 들어가려고 해요. 앞에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4차 팀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어제 연습주행 끝나고 HJC 부스로 갔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다 퇴근을 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헬멧을 받으러 갑니다. 스케줄이 너무 뻑뻑해가지고 다 소화하기가 좀 빡세네요. 장비 안전검차? 그것도 받아야 되고 바이크도 또 받아야 되고 HJC 콤보부스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뭘 써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 56번이에요. 제 이번 연도에 같이 벤스패스랑 카니지. 완전 좋아했던 카니지를 받게 됩니다. 이거 벤스패스는 조금 언제적 모델이에요? 기억이 안 납니다. 나 이거 너무 좋아. 이것도 뜯어도 돼요? 짠. 오. 이거는 쉴드를 바꿔야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잘 안전단고. 헬멧 특수. 수술. 수술.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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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